이 곡은 오늘 밤 잦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. 이거 힌트예요. 인섬리아 인섬리아 어울려다 러빙유? 아니에요. 정답이 없네요 여러분들. 오늘 밤 잦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에요. 이게 오늘 밤 뭐 해! 맞아요. Q.O.D.U.H.R.B님 오늘 밤 뭐 해 맞습니다. 네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. 처음이죠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건? 오늘 밤 뭐 해 궁금해서 어떻게 봤어 오 그래 별일 없으면... ... ...